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여 그룹을 다와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7월 18일 우크레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시아군은 7월 17일 시베리스크에서 북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프리오리브카와 시베리스크에서 동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베르크노카미야카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시베리스크 인근 도시인 이바노다리브카와 베르스토브 빌리오리브카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베리스크를 공격하기 위해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하모트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T-13공의 구속도를 따라 바하모트에서 북동쪽으로 15km 이내에 있는 야코블리브카 주변과 바하모트에서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노블로완스케 주변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폭격과 미사일 공습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더 빨리 항복시키기 위해 공격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시켰습니다 물론 이전에 부착살과 같은 민간인 대상 전쟁 범죄를 진행하긴 하였지만 이제는 아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꾸준히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미콜레이오를 공격하기 위해 S-300 지대공 미사일을 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응해 헤르손 지역에는 러시아 탄약과 한동을 파괴한 때 성공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공세능력 부진과 우크라이나의 반격능력 부진으로 인하여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며칠째 전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겨울 전쟁의 핀란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